넘겨볼게요. 이 그림을 갖고 우리가 여기서 3장에서는 3장에서는 이 그림을 갖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자 보세요. 책에는 없습니다. 책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잠깐만 한번 본다면은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찾아사서 만약에 본다면은 75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75페이지에 펴보면 여기 유사한 그림이 나와요.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흐름을 잘 파악해야 돼요.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이동이에요.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하는 것은 소유자 변동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이동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뭐다? 변동. 우리가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변경이라고 하든지 변동이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쉬운데 그런 용어를 안 쓰고 토지이동이라고 쓰는 거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토지이동은 흙을 터럭에 싣고 가는 게 토지이동이 아니에요. 흙을 지게 지고 가는 게 토지이동이 아니에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 하나가 변하는 게 토지이동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이동의 종류들이 이거다. 토지이동의 종류들. 그럼 이걸 낱말을 익숙시키는 거라. 그러면 신규등록, 등록, 전환, 분할업병, 지목, 변경. 이 전부 다 토지이동의 종류들이 종류. 그러면 여기서 딱 정리를 할 때 정리를 합니다. 등기법이 있고 지적법이 있거든. 등기법의 주어, 주체는 내 사람입니다. 내 사람. 그래서 신청으로 하느냐, 촉탁으로 하느냐, 직권으로 하느냐, 명령으로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는 지적공부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신청입니다. 한 사람은 재권. 그럼 여기 신청, 직권이 있죠. 등기는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입니다. 이거는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신청이 일어나면 상식으로 보세요.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지. 그러면 제3자가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신청은 소유자가 합니다. 소유자.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상식으로 풀어야 돼요. 항상 대비신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O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냐, 항상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 이제 사업시행자라. 그래서 지적시간에는 사업자가 딱 나오면 그냥 소유자가 토지동을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김포신도시를 건설하거든. 그럼 여기서 토지가 수용되는 토지가 만약에 천필치였다면 소유자는 천명입니다. 천명. 그러면 천명이 김포시청에 토지동을 신청하러 온다면 김포시청 박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진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몇 명입니까? 한 명. 그럼 한 명이 와서 토지동을 신청하는 게 행정 업무를 보기가 편리해요. 천명이 와서 하는 게 편리해요. 한 명. 그래서 사업시행자에게 모든 걸 다 해라 이렇게 한다 이 말.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서 신청 아니면 집권입니다. 그럼 이리로 와보세요. 그럼 이 다섯 개는 신청을 하는 거라. 날짜는 딱 통일이 돼 있는 거예요. 60일이네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신청도 되고 집권도 되는 거라. 그럼 날짜는 여기에 등록 말소는 며칠 90일. 이거는 상식으로 보세요. 법학시간의 정정이라는 것은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정리합니다. 잘못 적은 걸 우리가 다시 잘못 적은 걸 발견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야 됩니까? 일주일 있다가 고쳐야 됩니까? 그게 바로 지체 업십니다. 이해했어요? 네. 통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책에는 지적 공부 복구가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 지적 공부 앞에서 배워서 안 배웠어요? 배워. 그거 집권으로 한다. 왜 여기 있었냐?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15일입니다. 사업 시행자 가고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대비 신청. 그러니까 여기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아 신청과 직권으로 두 개로 나누는구나.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신청과 직권으로 두 개로 나누는구나. 이것만 알고 들어가면 되는 거라. 오케이. 그 다음에 날짜는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그건 기본이거든. 그럼 모를 때는 이렇게 딱 합시다. 15일 도시개발 사업 신고 며칠이다? 15일 등록 말소는 며칠이다? 90일. 그럼 그냥 나머지는 며칠이다? 60일 이러면 됩니다. 맞다. 맞다. 맞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다 통과됐죠?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는데 이 순서대로 배우러 들어가거든 신고등록, 등록, 전환, 분월합병, 지목변경 이래 나와요.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의 출제빈도가 낮아요.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요거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에 뭘로 한다? 자 시작. 신청. 모든 거는 소유자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사업의 경우에는 누구 한다?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대비신청할 수 뭐다? 있다. 요거 나중에 배우는 파트가 있어요. 그럼 통과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예를 들면 잠깐 하나만 공부해놓고 넘어가 볼게요. 하나만 공부해놓았다. 요 원리를 잠깐 한 번만 터득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하나 볼게요. 자 잠깐만 하나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합니다. 토지의 표시입니다. 자 여기에 소유자입니다. 자 여기에 부동산 표시인데 바로 토지의 표시라고 쓸게요. 여기에 무슨 자다? 소유자입니다. 자 글자로 해봅니다. 여기에 지목이 뭐다? 전. 그럼 여기도 그러면 지목이 뭐다? 전. 그럼 이리로 옵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가. 소유자가 누구다? 가.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자 이때 이때 정리합니다. 이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소유자.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가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지금 기준으로 배우거든. 지목이 전이죠. 밭이다. 바다이다. 바. 밭에서 허가받아서 집 질 수 있다. 그럼 지목이 전에서 뭘로 바뀝니까? 바뀌죠. 이 바뀌는 것을 머선 이동. 그럼 토지동 중에 지목 변경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머선 이동. 잠깐만. 머선 이동. 토지동 중에 머선 변경이다. 지목 변경. 저게 전부 다 토지동의 종류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변했죠. 변했으니까 장부 작성해야 된다. 된다. 해. 자 그게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결의서.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이거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이걸 고치는 게 지적 정리. 이렇게 고치는 게 지적 정리이다. 이렇게 고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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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는 지목이 뭐다? 대. 여기는 뭐다? 전.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니까 알려줘야 돼요. 안 하죠? 이게 등기 촉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치는 건 등기법이. 이제 등기법이.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럼 변경 등기. 맞아요? 대.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정리를 우리가 하거든. 이거는 등기법이니까.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왜 등기 촉탁했느냐. 지력 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왜 정리했느냐. 토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다? 가.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으로 지력이 기준으로 등기. 그러면 갑이 얼에게 매매했어. 매매. 그러면 등기법을 먼저 고쳐요. 대장을 먼저 고쳐요. 등기법. 그러면 이렇게 고치는 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 소유권 이전의 등기. 맞아요? 네. 그러면 소유자가 변했죠. 알려야 돼요? 안 알려줘요? 이게 등기필통지. 자 정리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는 시일이야. 등기 촉탁. 내려오는 거는 시일이야. 등기필통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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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이거를 보고 이렇게 고치면 돼요. 이거 고치는 걸 소유자, 시일이야. 소유자 정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고치는 게 시일이야. 소유자 정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렇게 놓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통과.